처음에 애터미 시작했을 때 한 달 일해가지고 수당 한 번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7만 3천 3백 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성공을 했잖아요. 왜 했어요? 잘 팔아서요? 우리가? 아니요. 안녕하세요 정나리 박주영입니다. 어색어색. 저는 이렇게 화장 지우는 거에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딥클렌징을 뭐를 쓸까? 이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사람들이 뭘 많이 가장 쓰나? 검색해보면 무슨 브랜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이제 백화점 제품인 거예요. 사람들이 백화점 제품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또 딥클렌징을 사러 백화점에 남편을 데리고 갔는데 금액이 쫙 나오잖아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엄청 놀라는 표정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비누를 이렇게 비싼 걸 쓰냐? 지우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도 이제 이거 오래 아껴서 써야겠다. 큰 맘 먹고 탁 샀는데 2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라는데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품질인가 보다. 모든 제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같이 이렇게 화장을 한 날에는 잘 안 지워지니까 딥클렌징이 두 번, 세 번 지우고 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빨개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친정집에 가서 자고 왔어야 됐는데 우연히 집에 있는 딥클렌징을 쓰게 된 거죠. 내가 쓰던 제품을 안 가져왔다.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제품을 쓴 순간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두 배, 세 배 빨리 탁 지워지는데 이 제품이 뭐지? 그 제품을 써본 후에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어떤 할아버지 영상을 보고 저에게 사업을 하자. 그렇게 된 게 이 계기였습니다. 뭐 갖고 싶은 차, 갖고 싶은 뭐 무슨 물건 이런 게 나를 행복하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뭐 이루어서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그 삶 안에서 너무 크고 화려한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시간에 여유가 있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하고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이거를 즐길 수 있으니까 완전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월세로 매월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그 월세를 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항상 저는 좀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 주거에 대해서 월세 안 내고 사는 집에 살고 싶다. 그랬었는데 그게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큰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지금은 행복하고 그 안정적인 거 자체가 저의 마음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갑자기 울어? 울어? 우리가 연봉이 2억 이상이지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라 이런 사람이랑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거니 그 시간적인 자유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터미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아들 픽업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다음 주에는 가족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미팅들이 있다 해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통화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에 대한 이 사업이 나와 함께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도 같은 가치와 같은 value를 줄 수 있으니까 참 자유로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을 다 만들어주는 거. 내가 아이템을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냥 아이템 때문에 맨날 고민인데 우리도 맨날 그랬었잖아. 그런데 진짜 모든 제품이 애터미에 다 있어서 너무 좋다. 나는 이 시대의 청년들 진짜 너무 고민 많을 텐데 진짜 20대, 30대들 특히 나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진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더 그런 것 같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꿈을 꾸고 있었던 분들도 완전하게 그 길을 바꿔야 되는 그 기로에 섰는 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이와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고 큰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게 다른 무엇을 이루고 싶은 분들한테 간절히 알리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을 다 겪어봤고 분명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힘들게 힘들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앞이 아직도 막막하고 아직도 이건가? 이건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진짜 애터미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강의도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인맥도 많고 그런데 그런 재능 하나 가지고 성공하기 매우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터미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큰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고 회장님도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애터미를 잘한다고 그러면 사랑이 있다는 뜻은 여러 가지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으니까 그 사랑이 거기에서 우러나와서 나의 힘든 과정 내가 부족한 것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한국말을 못하고 아니면 판매를 못하고 이런 것들은 100% 맞아요. 처음에 애터미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한 달 일해서 수당 한 번 받았어요. 그러면 300시간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7만 3천 3백 원을 받았는데 그게 나의 능력 한계 끝. 그런데도 성공을 했잖아요. 왜 했어요? 잘 팔아서요? 우리가?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소비자가 생기고 그냥 계속 노력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누가 우리한테 그 특별한 방법 알려주세요 하면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냥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애터미는 나에게 현재 진행형 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또 이뤄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젊은 분들 또는 나이를 떠나서 진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애터미에 대한 희망을 너무 전해주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이상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